안녕하십니까 38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는 야 10.. 10.. 10만.. 한 7천마리 8천마리 정도 잡았구요 사냥시간은 10시간 정도 했구요 잼스터는 4..3..4..3.. 2개를 빼줍니다 잼스터는 약.. 몇개야? 몇개 먹으면요 41 플러스 41.. 82개 먹었네요 한 시간당 8개 정도 나왔고 82개 정도 먹었고 매선은 우아고치안인데 경불을 팔아치운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구요 아 물방울석.. 물방울석은.. 3개 정도 먹었네요 어.. 그렇습니다 경매장에 팔린 물품은.. 어.. 아.. 큰건 없네요 아까전에 500인가 600조거 샀던거 같은데 아.. 그렇습니다 슬래셔도 저번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판매되었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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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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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